힛돌돌이의 화려한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힛돌돌이에서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도 담겨있고요. 시원한 에어컨도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에는 학부대, 농구 학부대, 각종 운동장부와 부대까지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미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미술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미술 활동은 여기에서 진행됩니다. 저쪽에는 학생들이 만든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직원에는 다양한 농담 활동과 강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강연들을 mutant 날들에게 거부하기 위해 기대됩니다. 학생들이 listens이 있는 일과의 성능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강연들을 투입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